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풍수지를 향하는 광명 박영태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일본이 과거 침략했었던 이유와 또다시 침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같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 땅은 풍수오염, 육염, 병중, 풍염, 태풍, 수염, 폭우, 쓰나미, 화염, 화라산, 악기염, 원폭, 방사는 오염과 방사는 누출. 일로 풍수지리적으로 대흉당이기에 흉지를 면하고자 침략하려 했었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과거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역사를 연구해보면 침략전쟁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 지방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에 군사를 모집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메이지의신 또한 중앙통치로의 근대화한다는 미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일본 국우파와 여러 당이 연합하여 중앙 집권력을 강화하며 입법하여 공격하는, 침략하는 나라로 개헌하려는 것은 바로 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으로 중앙 집권 강화를 도모할 때마다 자극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침략전쟁이 동반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이를 알고 철저히 방비해야 합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며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 해놓고 전쟁을 하려고 전쟁하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려 하는 데 있어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침략전쟁들 모두 첫 번째 타겟은 우리였고 이는 과거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30년 안폭으로 국방력 강화, 경제적 위기 극복과 성장, 그리고 남북 통일 대비 등 아주 중요한 시기로 온 국민이 분멸하지 않고 하나 되어 모두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남북 통일이 되면 통일 수도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풍수지리 맥책의 통일 수도 도참이라는 내용의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한 미국의 경제정책, 소련이 분리되어 15개의 공화국으로 분리한 것처럼 차이나는 다민족 방식의 분리 내용과 일본의 침략의 주된 이유와 재침략 시도 등 국외 정세를 도참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있고 남북 통일이 되면 통일 수도가 어디인지 휴전선 근처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파주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자들이 휴전선인 건 통일 수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책 내용엔 한반도 국내의 정세와 함께 북한은 차이든 타이든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한 도참하여 예언했는데요.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남쪽의 러브콜을 하여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한 일이 있었죠. 책엔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구체적인 방식과 함께 통일이 기회가 올 것으로 통일정부가 되면 도읍지는 휴전선 인근인데 남쪽인지 북한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없음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가 되려면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혈입니다. 천기지기 생기의 각 김액들이 뭉쳐 만들어진 혈 중 큰 혈의 대열을 대명당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수도에 왕이나 대통령이 자리하는 터는 대열 중에서도 특대열이야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세종시에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혈은 장관급의 명당 혈이 있지만 대명당 특대열은 없습니다. 국반 나라 도반 도행정 향반 군 행정 중 도반급 시청 도청의 자리로 왕과 대통령이 진무하는 국반급의 자리는 아닙니다. 터가 자리할 때는 구규모에 걸맞는 혈이 있어야 감흥작용과 인력작용 효과가 있는데요. 풍수지리적 수도 입지로 혈의 크기가 작으면 안됩니다. 행정수도 자리는 대열이 있어야 하는데 대열이 없기에 행정수도가 자리할 터로는 위협하며 혈의 위치 또한 제도로 찾지 못해 정부 세종청사가 혈자리에 자리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큰 도시를 계획할 때는 먼저 풍수지리적 이유이치를 반드시 사전 점검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선행 결정하면 정치인의 목적이지 예상과 행정 낭비되는 결과만 될 뿐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는데 정치 목적으로의 거듭되는 정쟁에 이용될 뿐으로 수도이전은 정치적으로 절대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도선국사는 고려 세나라를 만드는 국사 역할을 하였고 무학왕사는 조선 세나라를 만드는 국사 역할을 하였었죠. 두 풍수지지 조사 모두 도읍질을 정하는 풍수지리 대가 국풍이 점지한 것입니다. 수도를 결정할 때는 풍수지리적 학문의 이치로 정해야만 합니다. 통일수도가 자리하는 국반에 해당하는 대혈이 있다여도 혈마다 오행의 성질이 각기 다르기에 혈의 오행 성질에 맞게 자리하여야 하고 그 다음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대열자리에 통일대통령이 자리해야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대열이 있는 지역의 통일수도가 되어야 하고 통일대통령이 진무하는 자리는 금열에 있어야 하며 국무회의 자리는 수혈에 자리해야 합니다. 관저도 수혈에 자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리하면 역작용으로 역효과가 됩니다. 오행상 금열성격의 혈은 부자, 부하, 귀환자리, 귀로 나누어 그 기운이 바라는데요. 대통령이 진무하는 곳은 최고의 권위의 기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오행상 수혈의 자리는 회의하는 국무회의 자리로 또는 대통령 가족이 머무는 관저 자리로 적용해야 합니다. 풍수지리 맥 책의 필자는 남북 통일, 도읍지, 통일수선은 휴전선 인근이라고 했다고 했죠. 휴전선 남쪽인지 북쪽인지 밝히지 못함을 유감이라 했는데요. 본인은 지금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지만 이 시간엔 휴전선 남쪽인지 북쪽인지까지는 밝히겠습니다. 통일수도는 휴전선에 근접한 북쪽입니다. 더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하며 휴전선 북쪽의 수도가 자리하게 되어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가시설과 사회기본시설이 자리하며 동서남북 4통 8달의 도로와 철도, 남북으로 공항, 동서로 항만 등 산업 인프라와 택지는 물론 학교, 병원, 호텔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과 함께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까지 형성할 수 있어 파주지역, 부동산 땅값은 물론 휴전선 인근, 남북지역 모두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6.25로 휴전선 주위 지역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발전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통일방안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계획은 본인이 이미 2018년 3월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일되어 휴전선 인근 지역의 대명당 대명예래 통일수도가 자리하면 나라는 편안하고 평화로운 태평성대의 시대가 될 것이며 통일로 장차 세계 사람 등 우리나라가 IT 정보기술산업과 BT 생명공학 분야 모두 선도하는 세계 중심이 되어 부자이며 강한 나라인 부국강성국이 되고 더불어 인류를 이끄는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며 그 후 800년이 지나면 본내 우리 단군민족 영토이었던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어 또한 매우 유감입니다만 800년 후 단기 5000년 이후엔 풍수지리 대가 국풍이 그 누군가 출연하여 그 자리를 점지하게 되겠죠. 단군민족의 우리나라를 세계 중심국과 중국이라 불렀었습니다. 장차 우리민족과 나라를 세계 중심국과 중국이라 다시 불리게 될 것이며 과거 대만은 우리와 우교의 관계였으나 대만과 외교를 단절하며 공산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외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 부른 것은 우리의 실수 중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이라 하던가 차이나라고 불러야 합니다. 철학가이며 시성인 타고로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예언과 타고로의 말처럼 세계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를 세계 중심국가라는 뜻으로 중국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정치는 군사의 정치에서 이념과 사상의 정치로 이어갔으나 여러분 머니머니 해도 머니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는 돈 경제로의 정치 경제 정치 시대가 됩니다. 국가와 국민의 살림살이 경제 정치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정치가 가야 할 길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정치 이념의 대립 좌우 보수 진보 으로의 집권하는 대통령이 아닌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만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군사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념과 사상 정치로의 당파 정치가 있었으나 이념 사상 정치의 이데올리기에 벗어나 앞으로의 지도자는 비즈니스 외교로 자국의 경제를 위해 행하는 경제 대통령을 요구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나라 모두 추구하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 대통령에서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문화대통령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계 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정치의 단계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의 단계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이제는 인연과 사상의 정치는 국민이 아닌 정치가를 위한 정치로 득이 없는 소모점만 지속될 뿐이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분열되어서도 안됩니다. 포플리즘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복지 포플리즘 모두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자기 자신이 되고 국민이 갚아야 하는 몫이지 정치인이 갚아주는 거 아닙니다. 국론 분념은 북한과 일본의 바람이겠지만 우리 국론은 지혜롭습니다. 정치 대통령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가야함에 있어 지혜를 발휘하여 분별 선택해 국민들은 투표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일수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풍수지지 3합을 설명했었죠. 3합은 조상묘 주거지 사업장입니다. 음택 조상묘 양택 주택 전원주택 아파트 등 그리고 공장 등 사업장 근무지인데요. 풍수지지 3합을 점검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흥망성세를 예견할 수 있고 일가의 건강까지도 알 수 있게 감정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마다 건강이 제일이죠. 다음 시간에는 파워스팟 혈 있는 명당에서 혈의 기운이 바라는 기를 받는 것을 파워스팟이라 하는데요. 혈에서 기를 받으면 건강하고 질병이 호전 치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혈에서 기받아 웰빙 힐링할 수 있는 실제하는 혈의 기운을 실생활에 적용 실제 활용하는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수지 tom님이 grazie 호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